이준희씨 12월 8일을 기다리는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12월 8일이면 국악방송 송년음악회 날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표 좀 부탁한다고 하면서 그런 기회가 어디 있겠느냐 국악방송이니까 열 분의 여러 명창들을 한 무대에서 보는 자리가 아니냐 네네 판소리 좋아하는 분은 남은요 12월 8일 화요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후문 쪽으로 들어가는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 매개세여는 감동판소리 열의 명창 10인 10색 그런 무대 실은 저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뛰는 명창들이시잖아요 박송희 성창순 남해성 최승희 신령희 그리고 김영자 김수연 정수님 조소녀 유영의 명창 아이고 이런 분들이 한 무대에서 모셔가지고 감동과 신명을 느껴보는 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네 맞습니다 네 12월 8일 저녁 7시 30분 서울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 매개세 열리는 국악방송 송년음악회 감동판소리 열의 명창 10인 10색 올 한해도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께 힘과 용기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요 감동과 따뜻한 정까지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물론 멀리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송으로 전해드릴 거고요 평생을 오직 판소리에 받쳐오신 원로 명창들의 생생한 소리를 현장에서 들을 수가 있고요 또 방송으로도 들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감동판소리 열의 명창 10인 10색 무대는 부산 국악방송 개국 4주년 기념 공연으로 부산에서도 올려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12월 13일 일요일이죠 오후 5시부터 부산 국립국악원 연악당 무대에서 올려지는 감동판소리 열의 명창 10인 10색 네 서울과 부산에서 연달아 올려지는 국악방송 2015 송년음악회 감동판소리 열의 명창 10인 10색 네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국악방송 2015년 송년음악회 감동판소리 열의 명창 10인 10색 10색에 참여하시는 명창분이시죠 자 판소리 수군가 가운데서 토끼 세상 나오는 대목을 남해성의 소리와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국악방송 2015 송년음악회 감동판소리 10인 10색 무대에 참여하는 남해성 명창의 소리와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수군가 가운데서 토끼 세상 나오는 대목 함께 했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니랑 야 거기 초라니 경사났네 우리 줄다리기가 유네스코 인류무용문화유산이 됐소 응? 줄다리기가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어허 하시고 우리 민성놀이가 당당하게 세계문화유산에 올랐다 아니 근데 말이야 단독인가 공동인가? 어이 사람아 아시아의 줄다리기 하는 나라가 한두 나라뿐이겠는가? 아 그래서 단독 등재는 아니고 공동 등재됐다? 아문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이랑 같이 등재됐는데 그것도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성사된 일이니까 잘됐잖은가? 아 이제부터 이 줄다리기 그냥 봐서는 안되고 말고 그럼 그럼 아 세계가 인정해준 이 줄다리기 제대로 활용할 때를 찾아야지 명절때도 당겨보고 행사때도 줄당기고 줄다리기 잘 이어지고 있잖아 그래서 여의도 쪽 줄다리기도 지금 잘하고 있다는 소린가? 여의도 줄다리기라니? 아 그 법안통과 줄다리기 말인가? 아 내년도 살림살이 예산 줄다리기 구경하기 재밌던가? 아니 그냥 그 민속놀이 줄다리기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그 줄다리기 얘기였잖어 시청 앞에 그 광화문 앞에 줄다리기는? 광대도 말뚝이 쇠뚝이 가면 쓰고 나가가지고 낙영동전위화정 밀고 당기기 해볼티여 야 초라니 그쪽은 줄로 당기는 게 아니잖어 아니 그게 무슨 줄다리기라고 그런가? 아 왜? 버스하고 줄다리하는 거 그거 못 봤나? 응? 물대포랑 하는 줄다리기 말이야 어허 왜 자꾸 그쪽 줄다리기로 가? 그냥 풍년 빌기 건강 빌기 줄다리기로 가자니까 자자자 여보게 줄 잡아봐 어? 저기 저 유네스코가 보고 있잖어 줄을 잡아? 울업니 탯줄에 명줄 잡고 나와서 돈줄 밥줄 직장줄 놓쳤는데 아니 무슨 줄을 잡자는 거야 무슨 줄을 아 그래 그래 이 줄 저 줄 다 놓쳤다 쳐 그래도 이 줄은 잡아당겨야지 아 글쎄 출세줄이고 금수저 은수저줄도 없대니까는 무슨 줄을 당겨 뭐야 초라니 이 줄까지 놀텐가? 뭐야? 자자자 당겨봐 신명줄 그 광대 신명줄이네 광대 신명줄? 응 아이고 그런지 그런지 그 줄까지 놀 수가 있겠나? 아이 그럼 당겨보세요 당겨보세요 신명 신명줄 당겨보세요 얼쑤 줄다리기 유네스코 등례됐는데 신명줄 그 신명줄 가지신 분 함께 당겨봐요 네 경기 돌입구악단의 연주로 축제 함께 했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 들렸죠 네 우리 줄다리기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축하할 일이죠 특히 한국 주도로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과 함께 등재된 줄다리기 우린 풍년을 기원한 민속놀이였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요 양편으로 서로 갈려가지고 계속해대는 줄다리기가 우리 그 많이 봤잖아요 그래요 여의도 줄다리기 뭐 집회 시위 줄다리기 육아 입시 취직 줄다리기 등등 말이에요 네 네 끝까지 놀 수 없는 줄은 물론 명줄이겠지만은요 하지만 신명줄도 놓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다주 담양 95.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부엠 95.9 메가 헬스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아이씨고 좋으시고 치화자 좋으시고 치화자 좋으시고 국악방송 좋으시고 좋다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퇴계 선생이 기대승과 책을 내고자 한 고사입니다 네 퇴계 선생에 대해서는 친숙할 만큼 알고 있지만은 퇴계 선생과 8년 가까이 4단 7정 논쟁을 벌였던 그 기대승은 누굴까 요즘으로 치면은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낸 분이라고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조선시대 때 국립대학교 총장이라 할 그 대사성을 지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 시대를 대표한 최고의 지성인 그 대학자끼리 주고받은 그 8년간의 편지는 우리 성리학 발전에 금자탑을 쌓은 일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이 짧은 시간에 4단 7정은 어떤 논쟁인지 또 퇴계가 주장한 내용과 기대승이 주장한 내용은 어떻게 다른지 다 알아볼 수는 없잖아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는요 오늘은 퇴계 선생이 기대승의 그동안 서로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서 그 책을 냈으면 좋겠다는 그 대목을 보자는 거죠 네네 퇴계 선생이 고봉 기대승에게 공동저자로 책을 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한 이 편지가요 퇴계 선생 나이 66세 때입니다 근데 더 놀란 거는 고봉 기대승은요 30살 무렵이거든요 네 요즘 생각해도 쉽지 않은 관계죠 지금 시각에서 보면요 국립대학교 총장하고 검사 출신 학자하고 서로 편지를 통해서 논쟁을 벌인 것이니까요 네 나이를 봐도 뭐 한참 차이가 나는데요 퇴계 선생이 기꺼이 고봉 기대승과 4단 7정 논쟁을 이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런 일이 지금도 가능할까요 66세 대학자하고 30살 소장파인 젊은 연구자가 8년간이나 논쟁을 벌이는 일이 말이에요 네 지금도 학술 발표하고 연구 모임은 꾸준히 하지만요 똑같은 연구 주제를 가지고 8년 세월을 줄기차게 연구하고 토론하는 일은 요즘도 아마 드물 겁니다 그렇죠 자 퇴계 선생 편지글 볼까요 네네 퇴계 선생이 66세 때 젊은 기대승에게 보낸 편지글을 잠시 보겠습니다 앞서 보내준 4단 7정에 대한 총설과 후설을 연구해보니 처음에는 의견이 들쭉날쭉 달랐으나 끝내는 같아졌다 생각됩니다 공의 글에 보니 희노애락을 인의 예지에 배석시켰다고 하는데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날 천명도에서처럼 서로 맞춰 나눠봤을 뿐 그게 서로 꼭 맞아 배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네 자신보다 한참 어린 기대생에게 극듯이 존칭을 쓰면서 한 구절 또 한 구절 서로 연구한 내용을 밝히면서 자기 주장에 대해서 무리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는 모습도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4단 7정론 핵심 논쟁 부분도 나오는데요 공의 말에 이가 바란 것이란 오로지 이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기가 바란 것이란 이와 기를 섞어서 말한 것이다 이리 말했는데 내가 일찍이 이 말을 가지고서 근본은 같으나 지엽이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왕복한 이런 논쟁들을 책으로 내서 서로 잘못된 것을 계속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 편지가 퇴계선생 66세인 1566년 12월에 기대생에게 썼던 건데요 나이며 신문과 권위를 넘어서서서 편지로 주고받은 진리를 향한 열정을 다시 볼 수 있는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고전사랑방 퇴계선생이 기대승과 책을 내고자 한 고사를 돌아봤습니다 이어서 안숙선의 소리와 한승석의 북장단으로 퇴계선생전 가운데서 어약 우연 함께합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칙칙폭폭 삑삑 자 체험열차 지금 공항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 열차에 VIP 승객이 많은 관계로 특별체험을 해드리도록 하게 하십니다 비행기 시간 급해 그냥 달려 기차에서 무슨 비행기 안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손님께서는 지금 얼큰한 상태신데요 비행기 안에서 얼큰한 채로 큰소리 쳐보신 경험 있으시지요? 왜? 듣고 싶어? 에이 이 비행기 라면 맛이 이게 뭐야? 내가 라면 먹자고 비행기 탄 줄 알아? 이봐 그 기장 나오라고 해 바로 이 순간 통장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누구 마음대로 내 통장에서 5천만 원을 빼? 그렇다면 5년간 징역살이 할 각오는 되셨는지요? 뭐야? 이거 협박하겠다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수작이야? 비행기도 아닌데 아 기차에서 무슨 수작이야? 네네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험열차 안전하게 비행기 타시기 바라는 뜻으로 비행기 타고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면 벌금 5천이나 징역 5년형입니다 그런 법이 나왔다? 기장 건들지 말라 아니 벌금 5천만 원에 내가 떨고 있나? 왜 우선 못생겨가지고 네네 벌금 1천만 원 추가됐네요 승무원이 참고 있는 거 보이나요? 현재 벌금이 6천만 원이라는 말이지? 내가 6천만 원에 떨어보여? 아 이것 봐 옆에 아저씨 아 왜 이렇게 해려봐 비행기에서 한번 해보자는 거냐고 아 네네 이번에는 기내소동 자 그래서 천만 원 추가합니다 현재 벌금 7천만 원 적립입니다 아 이 포도주바지 왜 이렇게 떨떠름해 아 이거 봐 다른 것 좀 갖고 와봐 아니 왜 못하겠다는 거야? 기장 나오라고 해 기장 나와 자 계산 들어갑니다 아 다시 5천을 추가해서 1억 2천만 원 됐습니다 아 왜요? 땅콩은 왜 그렇게 보시나요? 일단 이 비행기 돌려 비행기 돌리라고 공중에서 비행기 돌려? 아 이러면 공중납치 테러범입니다 자 특별체험 들어갑니다 승객들이 모여들죠 준비 됐나요? 아니 뭐 뭐야 왜 왜 왜 왜 팔다리 왜 자고 아 그냥 말로만 그랬는데 아이고 이 분 왜 지었더라 저기 승무원 나줌 나줌 네네 비행기 안전하게 타보기 특별체험열차 자 다음 역은 구치소역 구치소역입니다 칙칙폭폭 삑삑 네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피리신화일을 박범원의 피리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네 앞으로는요 비행기 안에서 소란이나 소동을 피운다거나 여승무원을 추행한다거나 하면은요 벌금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요 기장 업무를 방해하면은 벌금 5천에 징역 5년이에요 네네 이제 새로운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요 비행기 안에서 더욱더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땅콩 회항 사건 때문에 더욱 엄격해진 항공보안법인데요 이렇게 그냥 벌금 올리고 뭐 징역형 강화하고 아니 이렇게 해야만 조심해야지 할 거예요 아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상식으로도 될 일인데 말이죠 그러게나 말이에요 김양아씨 아마도 이런 분들 얼굴이랑 이름 공개한다면 그냥 펄쩍 뛰겠죠 그렇죠 더 난리를 치겠죠 뭐 네 자 아무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상한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3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혹은 먹자고 백은 물음 쓰고 거중에 둥둥무피 땅 2015년 청양의 해가 저물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12월의 달력 한 장을 보니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그 아쉬움만큼이나 고마운 마음도 갖게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으로 올해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국악방송에서는 1년 365일 시간의 마라톤을 무사히 완주한 우리 모두를 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2015 송년음악회 감동 판소리 여름영창 10인 10세 12월 8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 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계된 우리의 판소리 10분의 여름영창이 삶의 희로애락을 열정으로 노래하는 국악방송 송년음악회와 함께 올 한해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2015 송년음악회 감동 판소리는 국악방송 라디오와 웹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되며 초대권은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1인 2맥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 8일 오후 7시 30분 판소리 다섯 바탕으로 다사탄원했던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뵙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베트남과 태국에 각각 아리랑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관이 들어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최근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인 아리랑의 홍보를 위한 아리랑 해외홍보관을 주 베트남 한국문화원과 주태국 한국문화원에 마련했습니다 아리랑 해외홍보관은 해외 주재 한국문화원 내에 설치되는 상설 전시관으로 아리랑의 역사와 의미를 현지인들에게 전달하는 창구가 됩니다 아리랑의 역사와 음원, 영상 등 다양한 전시물로 아리랑을 비롯한 한국문화를 홍보하게 되며 내년에는 예술단의 공연, 강좌 등을 통해 한국문화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우리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국악동호회 풍류벗이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국악연주모임 풍류벗의 제2회 정기공연 흥을 아는 그대와 풍류하다는 12월 5일 오후 5시 동대문 JW 메리어트 호텔 창선당에서 열립니다 2013년 창단된 풍류벗의 단원들은 각자의 본업에 종사하며 우리 음악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정기모임을 통한 지속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특히 희귀병을 앓고 있는 국립국악중학교 박채원 학생을 위한 자선공연이며 공연 수익금 전액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745-091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의정부 시민들을 위한 전통무용 공연이 펼쳐집니다 의정부 시립무용단의 제28회 정기공연 풍류에 물들다가 내일 오후 7시 의정부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 민속춤과 창작춤 그리고 전통 타악연주가 어우러진 신명나는 무대로 꾸며지고 우리나라 사계절을 각각 장고놀이, 풍작놀이, 가면 북놀이, 전통 타악기로 나눠 표현합니다 공연은 전속 무료이며 공연 1시간 전부터 선착순으로 티켓을 배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03-877-88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예술단체 가야의 혼이 펼치는 퓨전 무용극이 경상남도 김해시를 찾아갑니다 퓨전 무용극 신봉사 8도 유람기 회상이 12월 16일 오후 7시 30분 김해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신봉사가 8도를 유람하며 발길이 닿는 곳마다의 이야기를 듣고 담아 춤과 소리로 풀어냅니다 신봉사의 흥겹고 재미난 세상 구경과 맹인잔치에 도착해 심청이를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화려한 무대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연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에서 할 수 있고 문의는 가야의 혼 전화 055-322-9227번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아르헨티나의 전통음악 탱고를 한국음악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이색적인 무대가 펼쳐집니다 2015 정동극장 기획공연 전통 ING 제나탱고가 12월 7일 월요일 오후 8시 정동극장에서 열립니다 한국의 눈으로 새롭게 탱고를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진 제나탱고는 우리 소리 보컬과 탱고 보컬의 만남, 국악기와 현대악기의 결합으로 가장 한국적인 탱고를 선보이는 팀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선율의 정열적인 탱고 음악에 한의 정서를 대변하는 우리의 아리랑이 더해진 무대를 선보입니다 공연 예매는 인터파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전통문화공간 남산골 한옥마을이 사진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회 남산골 한옥마을 사진 공모전은 오는 12월 9일까지 열립니다 한옥마을을 좋아하고 사진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1인당 석 장 이하로 접수 가능합니다 심사 기준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의 추억이 잘 드러난 작품 한옥마을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작품 그리고 창의성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응모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남산골 한옥마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할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부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경상남도 통영시를 찾아보겠습니다 통영시 강구안 문화마당에 가면요 80대 톱쟁이 할아버지가요 지금도 톱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60년 동안 통영시 강구안에서 오직 톱을 만들어 온 그 강갑중 할아버지가 요즘 통영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네 바로 톱쟁이 할아버지가 시집을 냈거든요 그렇습니다 60년간 톱날을 하나하나 갈아세우면서 톱쟁이로 지내오신 강갑중 할아버지가요 최근에 강구안 희망가라는 시집을 내셨거든요 그동안 살면서 만나면서 느낀 세상 얘기를 쉬운 일곱 편의 시로 그려냈다고 합니다 네 톱날을 갈며 그때마다 생각난 시 한 구절을 쪽지에 적었다가 모아놓고 보니까 시집이 됐노란 통영 톱쟁이 할아버지 강갑중 시인 네 네 팔순을 넘긴 지금도요 여전히 손으로 톱을 만들면서 강구안의 희망가를 노래하면서 지내고 계시답니다 아 그리고요 통영시 강구안 바닷가에 있는 거북선이 독일로 간다 해서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네 통영 강구안에 적막해 있던 거북선 한 척이 그 독일의 한 도시 함부르크로 간다는 소식이죠 네 네 통영시 강구안에 있는 세 척의 거북선 가운데에 한 척이 전라좌수영 거북선인데요 내년 5월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항구축제에 참가하게 됐다죠 네 독일 함부르크 항구축제에 마침내 거북선이 출동하게 됐는데요 이 축제에 거북선이 참가하는 건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함부르크 항구축제는 전 세계 범선들이 모이고 호화선박 수백 척이 참가하는 해양축제로 알려져 있죠 네 그렇죠 자 내년 2월에 독일을 향해서 출항하게 되는 우리의 거북선인데요 네 네 45일간 항해를 거쳐서 함부르크로 운반되면 그 옛날 우리 바다를 지켰던 거북선을 선보이게 될 겁니다 네 이 일은 통영의 거북선 세계 홍보 추진위원단이 독일 함부르크 항구축제 참가를 추진해서 이루어진 일인데요 네 네 자 마침내 세계 해양축제에 우리 거북선이 나가서 우수한 독창성과 우리나름의 선박 건조 기술을 널리 알리게 되리라 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유저선이나 대형 선닥을 제작하는 기술도 우리가 선두그룹에 서 있을 정도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중국이 바짝 쫓아오고 있지만 말이죠 네 네 바다를 향해서 거침없이 파도를 헤치고 풍랑을 넘어 달려왔던 우리 선인들의 해양개척 기상이 깃든 거북선이 자 마침내 독일 함부르크 해양축제에 나가게 된 소식을 네 통영의 소식이었습니다 함께 전해드렸어요 네 네 이어서 조상현의 소리로 충무공과 거북선 함께합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명기 대중래 얘기 가운데 한양에 온 대중래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영남 명기 대중래가 한양으로 오는 얘기 만나보실까요? 한양의 김사문이 진덕 풍류방 사람들과 얘기 끝에 박전랑 횡포를 막으려면 영남 명기 대중래를 불러놓은 수밖에 없다 하여 마침내 대중래를 불러들일 방도를 논의하는데 여보겐아 그 대중래라 했나? 그 맹랑한 대중래? 아이고 한양 싫다 팽하니 떠난 대중래를 부르자 어허 참내 그 한양에선 그 박전랑을 상대할 여걸이 없잖은가 여보게 이직강 그 진덕 풍류방 흩어지면 기댈 데가 어디 있는가? 아 누구보다 박전랑 그 작자가 잘 알지 진덕 풍류방 깨놓고 춥냐 이리 봐 어 떨리냐 나한테 기대? 아이고 그 꼴을 당할 거 아닌가 아이고 헌데 한양에 그 박전랑 상대할 여걸이 없죠 아 그래서 대중래란 말이네 아니 한양 사내들 꼴도 보기 싫다고 그냥 팽 떠난 대중래를 한양으로 데려오자 아 대중래한테는 돈도 소용이 없잖은가 주상전하의 뭐 어명이라면 몰라도 그럼 무슨 수로 불러대 참 일단 대중래 불러다 놓고서 그 박전랑이랑 그 맛술을 그 만들고 보면 그 판도 판이지만 그 대중래한테 그 개망신당하는 그 박전랑 꼴 박수를 치면서 말이야 에헤이 삼은이 자네도 제정신이 아니구만 내가 세 번이나 묻고 있네 글쎄 대중래를 누가 어떻게 끌고 오냐는 말일세 아이고 그러니까 편지는 내가 지을 것이니까 직강 자네가 붓을 들게 그건 무슨 소린가? 자네가 붓을 들고 쓰면 되지 어째서 자네가 글을 짓고 날 보고 쓰란 말인가? 쾌이 몰라서 묻나 그래도 직강의 붓을 쓰다 그러면 영남 쪽에서는 나 좀 보세요 직강의 붓을 쓰다 나 좀 봐 명필이 이런 때 나서야지 아이고 뭐 그러면은 글을 보고 쓸 것이네 그죠? 대중래야 한행에 좋은 일 있다 대감들이 줄줄이 너 언제 오냐 목을 빼고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단다 이런 글이면은 붓을 들 기분이 나겠나 내 글을 보고 붓을 들 거네 흐흐 참 나 김사문일세 자 그럼 내가 대중래 부르는 글을 지을 것이니까 자네는 옆에서 옮겨 쓰게 그냥 대중래가 영남 땅에서 자랑깨나 하게 자네 그 명필로 말일세 에헤 내 글씨 우려먹을 생각 말고 사문이 자네는 그리나 잘 지어 대중래가 척 보고서는 가자 가자 한양 가자 오늘 당장 한양 가자 진도 풍류방 찾아가자 아 이렇게 만들란 말이지 아이고 알겠네 그러면 나는 막 쓸 거니까 자네는 명필로 아주 글자만 봐도 품에 안고 사문씨 사문씨 하게 말일세 에헤 자자자 그 놈의 글 입으로 쓸 건가 그 입을 보내게 나 이게 대중래한테 그 입을 보내면 될 거 아니야 어서 치우라고 난 붓을 들 테니 에헤 서둘지 말게 그 대중래 성과를 내가 잘 알아 에헤 아무튼 이 편질 보고 말이야 한양으로 와야 하는데 에헤 어디 보자 가만 이 뭐꼬 한양 사무실 아이가 아이고마 내 삶아 한양 정 떨어져가가 문간다 했는데 무슨 소리고 와 이래 숨 넘어가는 소리가 중래야 그 영남 세장을 박차고 날거라 한양엔 세장이 없다 넌 세장을 벗어난 해동청 보라매가 될 거다 학을 비웃고 봉황도 희롱할 해동청 보라매 말이다 이게 이게 무슨 수작이고 세장이 없다고 그러면 내를 꽁꽁 묶어두고 오라문은 오고 가라문은 까거라 그리 안하겠다는 말이가 가만 이거 낚시밥 아이가 뭐 학을 희롱하라꼬 도하군자 정도야 뭐 어려울 것이 뭐가 있겄나 한데 봉황도 희롱해보라꼬 봉황이라면은 그 누구 너는 영남 까치로 그만이라면 더 이상 읽고 말 것도 없다 그래 아주 확 찢어버려야지 그런데 중래야 학타고 봉황새 희롱해보는 재미 느껴는 봤더냐 한양 진덕풍유방이 오면 너는 천하의 그 누구도 잡지 못할 해동청 보라매로 날 거다 가만있어보자 학타고 봉황을 희롱해보는 기 내 삶아 이거 뭐 논다 논다 해봤지만서도 그거는 모르겠네 학타고 봉황새 희롱해보는 그게 뭐고 중래야 영남 까치 대중래야 궁금하지 않더냐 학타고 봉황 희롱해보는 거 말이다 까치라면 그냥 그리 살거라 두 번 볼 것도 없다 해동청 보라매라면 한양으로 오거라 헛된 거짓말이라면 내가 자청에서 벼락을 맞을란다 뭐? 자청에서 벼락을 맞겠다고? 날 보고 영남 까치라 캤나 어때? 응? 먹어라 대중래가 까치인지 참새인지 봐라 그 말이 돼 네 신령이 왜 여러분의 소리로 새 타령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하골 풍류옥장 명기 대중래 얘기 중 한양으로 온 대중래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마침내 대중래가 한양으로 갔다는 거죠 그렇죠 김사문은 자기 동호인들 일종의 당팔텐데요 자기 쪽 사람들을 깨루는 그 막강한 박전랑에게 대중래 카드를 내민 셈이죠 네 그렇죠 너는 영남 까치냐 이건 다분히 대중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 영남 까치라면 그냥 덮어라 한양엔 세 장도 없다 그러니 학타고 봉황세를 한번 실용해봐라 자 이 대목에 대중래가 혹했던 거죠 네 학타고 봉황세 실용하는 게 뭔지 궁금했던 대중래 자 과연 한양에서 어찌 됐을까요 네 내일 그 뒷얘기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목요일에 마련한 민속기행 오늘은 군이 박씨 싸움 찾아보겠습니다 네 민속놀이 중에 싸움이 들어갔으니까 박씨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걸까 궁금하실 거예요 이 민속은 경상북도 군이 군에 전해왔던 민속놀이였죠 네 향토에 되살렸으면 싶은 그 민속놀이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런 그림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쪽 저쪽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요 진을 치고 또 팔짱을 끼고 밀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 어깨나 팔꿈치로 밀어댄다 네 그 놀이를 잘하는 사람들을 박수라고 했다가 박씨라고 불렀다죠 근데 이게 안동의 차전놀이 동체 싸움하고 비슷한 게 있다면 주먹이나 다리를 쓰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깨로 밀고 들어가는 게 비슷한 거죠 네 물론 우리 민속놀이에 돌팔매를 던져대는 석전 같은 치열한 놀이도 있지만요 군이 박씨 싸움같이 마을 사람들이 진을 짜고 뭉쳐서 어깨로 밀고 들어가기 이건 단체 심으로 겨뤄보는 무혈 싸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싸우기는 싸우는데 피를 보면서 싸우는 놀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군이 박씨 놀이를 보면은요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서 양쪽 마을이 풍년을 빌면서 건강을 다져보자 하는 뜻으로 모여가지고 농학대가 마을을 돌고 난 다음에 양쪽 마을 사람들이 어깨 밀기로 격돌하면서 승부를 가려봤다는 겁니다 우선 양쪽 다 선봉에 완력이 세고 그냥 차돌같이 강한 마을 대표 선수 박씨를 내세웠죠 이 박씨들이 차돌같이 상대마을 진영을 뚫고 나가서 중앙을 관통해서 길이 열리면 농학대가 그 길을 따라서 행진에 들어가면 승부가 끝났던 겁니다 동북은 서부군으로 나눠서 마을끼리 어깨 밀기로 격돌했던 군이 박씨 싸움 제1진이 뚫리면은 제2진이 막으면서 올해 풍년은 우리 마을 것이다 하는 투지로 한바탕 힘을 써봤던 놀인데요 요즘에 이거를 다시 부활시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도심에서도 가끔 보고 있는데요 머리띠 질끈 동여매고 와 외치면서 거리로 나와 행진하다가 그걸 막는 사람과 몸싸움 벌이는 거 보셨죠? 아 네 근데 그냥 양쪽 다 손에다가 그냥 때리면 아픈 거 들고 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이 어깨만 쓰지 않고 긴 장대로다가 찌르거나 치거나 방패로 막거나 물벼락을 쏘거나 그러잖아요 만약에 도심에서 민속놀이 한바당 열린다면 이런 군이 박씨 싸움같이 단체로 밀고 들어가되 어깨로만 돌파하는 이런 놀이 정말 재미없다 할까요? 어? 한 번 해보기라도 하고서 재미가 있는지 뭐가 그냥 아찔한 건지 말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하기는 뭐 요즘에 저 선열이 낭자한 그런 격투기 싸움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싱겁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제는 군이 박씨 놀이라고 하는데요 군이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놀이 전통을 이어서 해마다 지역축제 때나 명절 때 군이 박씨 놀이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싸운다 뭉쳐서 싸운다 근데 손에 아무것도 든 게 없다 오직 어깨로 밀고 들어간다 목표는 우리 마을 풍년이다 그러니까 농악대로 힘을 낸다 그리고 동부 서부 승부가 나면은 서로 축하하면서 한바탕 골판지게 놀아본다 네네 자 이런 민속놀이 마당 동차해 보시고 진따 한번 쭉 흘려보고 그러면은 그 단체 협력이 뭔지 아찔한 즐거움이 뭔지 알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자 민속기행 오늘은요 경상북도 군이군에 전해오는 박씨 싸움을 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국립부산국악원의 소리와 연주로 영남 들노래 보내드립니다 타고 봉황색 희롱하는 게 뭔지 궁금했던 오 새벽이 오신 여러분들 아 그러면 돌아오지 않니 내 소리도 꼭 맞으세요 행거기가 말이여 걸핏하면 산에 올라가서 금방풍 고세 여기 오신 여러분들 금방풍 고세 신명나게 돌아오세 금방풍 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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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풍 고세 고생하신 우리 농군 금방풍 고세 금년 농사도 잘 지었으니 금방풍 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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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풍 고세 우렁차게 찰로라 고세 금방풍 고세 고세 소리도 꼭 맞으세 금방풍 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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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풍 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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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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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악방송은 이 기쁨을 12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 제주아트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개국식에 이어 제주의 전통소리와 스타 국악인들의 감동적인 무대가 펼쳐집니다 제주 국악방송 개국축하음악회 우리 국악 넘실넘실 소리꾼 남상일 경기명창 이호연 가수 주병선 타악그룹 진명 국악방송 예술단 제주국악협회가 함께합니다 우리 국악으로 한라산이 춤추고 제주 바다가 넘실되고 우리 모두가 흥겨워지는 제주 국악방송의 새로운 출발에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12월 29일 화요일 오후 7시 제주아트센터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이호로 한라산이나 영승지로구나 산지파 저 덕대위에 갈매 이호로 한라산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